오늘 아침 우리 남편 밥상이에요. 귀리 머이 밥에다가 양파 가지 토마토 전에다가 감자하고 깻잎하고 양파를 송송 채 썰어서 부침개하고 백김치 무하고 또 부추김치 해서 다 밭에서 나온 작물을 가지고 단백질와 탄수화물 섬유질 비타민 철분과 모든 것이 풍부한 식단이 됐네요. 아주 맛있겠죠. 오늘은 이렇게 전 모둠 세트로 또 잡곡밥, 귀리밥, 배, 머이밥 또 이렇게 모둠 전에서 다양한 재료를 우리지가 직접 텃밭에서 가꾼 재료를 가지고 밥상을 차려봤습니다.